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당 네 분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나왔는데 8만 5천 명 정도가 이런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8만 5천 명이라면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치고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참여한 그런 일종의 조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문제투성인 여론조사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대개 1,000명, 1,100명, 1,700명 이렇게 1,000명 정도를 조사합니다. 표본수가 많아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1,000명 정도를 가지고 조사하더라도 대개 이론적으로는 100만 명이나 2만 명에 해당하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통계학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유용한 점이죠. 그런데 8만 5천 명이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통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치고 선거나 투표처럼 100만, 200만, 1,000만 정도가 참여하게 되면 그거는 그야말로 그런 통계 자료의 문제가 있으면 그런 100%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공병호 tv가 22시간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여당 내부 내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한 질문. 다른 건 사족들 다 집어치우고 8만 5천 명이 설문에 응했고 그 가운데 이준석이 여당 내부의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94%가 나왔습니다. 어제 천명했을 때는 96%, 그 다음에 한 몇 천명 했을 때는 96%, 그 다음에 94%니까 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첫근들이 책임이 있다 3%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책임이 있다 2%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8만 5천명 통상적인 그런 여론조사의 8.5배가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책임론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 선호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8만 5천명 가운데 역선택 같은 것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시키기 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냐말로 한강물에 돌덕인 저걸음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94%가 이준석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여론이고 밑바닥 민심일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 그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여론이 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만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느껴지는 경우인 거죠. 물론 증거는 없죠. 증거는 수사를 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이 없는 겁니다. 하기에 아마 선거를 조작해도 범죄의식이 없으니까 여론 정도는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아니면 말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수준인 겁니다. 그냥 조작공화국으로 가는 겁니다. 조작공화국으로. 여당 내분에 누가 가장 책임이 있습니까? 8만 5천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준석이 책임이 가장 크다.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이 점이 중요합니다.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넘버원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94%입니다. 첫 번째 1,1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에서는 96%가 나왔고 다 오차범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압도적인 다수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으로부터 여당 내부가 곤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그런 여론조사 기간이라고 여러분들 간판을 붙인 기간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8월 10일입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유승민 23%, 이준석 16.5%, 1, 2위가 바른미래당 계열의 사람들이 다 차지한 겁니다. 한길 리서치입니다. 아마도 뭐 특정 신문사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조작입니까? 증거는 물론 없죠. 그러나 조작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사를 해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조사한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자꾸 뭡니까? 여론을 호도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니까 한 번 해본 거죠. 플랫폼은 있는 거니까. 94%가 이준석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나왔습니까? 또 여러분 한 일주일 전이죠. 국민의힘의 내분 책임은 윤핵관 35.5%, 윤석열 28.6%, 코리아 리서치입니다. 조선 중앙 동화가 돼서 특별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범죄라고 봅니다 저는. 범죄라고 보죠. 그럼 왜 이렇게 여론조작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계속 발표되냐. 이렇게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왜 대한민국은 유독 사기가 많으냐. 위정이 많으냐. 고소고발이 많으냐. 그렇게 하더라도 피해가 안 오니까 본인한테. 그러니까 고소를 남발하고 고발을 남발하고 툭하면 사기치고 툭하면 법정에서 위정하고 일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샌다고 외국에 나가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버릇을 어디 내버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묘지는 이렇게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누가 보더라도 조작이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그냥 여론조사에 이름을 걸고 발표하고 그것을 메이저 언론들이 받아가지고 뭡니까? 여론을 선동하고. 이게 범죄지. 뭐가 범죄입니까? 그리고 언론들이 몰고 가고 싶은 방향에 맞춰서 또 여론조사기관들이 짝짝꿍을 해가지고 또 여론을 언론들이 부미에 맞는, 입맛에 맞는 그런 여론을 또 조작해서 내면 또 언론들이 받고 또 언론들이 받으니까 그것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또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으로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유성민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3% 1위다 이런 썩은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조사할 다음에 이거 마치고 내일 정도는 유성민이 적합한지 이준석이 적합한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오겠죠. 조작으로 의심된다. 아니 진짜 그렇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완전히 조작과 거짓이 그냥 공화국이 돼 버려가지고 아무도 제의식이 없이 그냥 여론조사기관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새로 지금 갓 출범한 정부를 그냥 코너에 밀어넣기 위해 가지고 여론조사기관들하고 국내 메이저 언론사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내고 저쪽에서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참 양심불량의 사회고 국가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행위는 앞으로 검찰을 통해 가지고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돈을 몇 푼 떼먹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의 기관과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야.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냥 여론생산이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여론제작 하기에 선거결과도 생산하고 선거결과도 뭡니까? 제조하는 판에 쌍둥이지 않습니까? 동전의 안면과 뒷면이 뭡니까? 여론생산과 선거결과 생산 여론조작과 선거결과 조작 그게 지금 같이 붙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언론 보도라는 것이 들어 있고 첫 번째는 옳지 않은 일이고 두 번째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름들 부분에 용기를 갖고 지금 이준석이가 날뛰는 겁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은 이겁니다. 8만 5천명이 참여해가지고 94%가 아니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생각이 온전한 사람 같으면 누구나 여러분들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을 방송시간을 빌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도 조작이 난무한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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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